XSFM입니다. I, D, W, K 23년 만우절의 그할실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문학인의 갓오브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번 선거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뭔데요? 보통 우리보다 연배가 많은 후보를 다루게 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후보들의 나이가 됐을 때 네, 60에서 75세. 이때를 돌아보면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약간 반성 아닌 반성, 겁 같은 걸 집어먹기에 처음으로 그랬어요, 이번에. 너무 많은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제가 수능을 치렀을 때가 아주 오래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정도가 한 번 더 흐르면 저는 한 4선 의원 나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가서 나중에 생각하면 우울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유편님 꾸준출마자 돼 있고, 낙선 4번 하고. 강서구 지하철 앞에서 계속 작은 종이 나눠주고. 그렇죠. 그때 팟캐스트, 그것은 f***이다 이런 새로운 팟캐스트에서 놀리고. 그런데 그 생각을 왜 안 거야? 자, 어제 선거 관련 원고를 쓰다가 이게 60, 70세들의 열정을 보니까. 그렇죠. 개인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가 무능한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는 불행이지만. 왜냐하면 정치를 지금에서 출마하고 나서겠다는 거는 나는 내일 일만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돌아볼 생각 없고. 그런 열정은 개인에게는 정말 축복 같은 겁니다. 이걸 게임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문학인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크레이토스는 왜 늙었지? 음. 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독일상 맥주음으로 만든 데이기라이트 맥주음의 뷰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한데. 알고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고달픈데. 우리는 나누면 가벼워지는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지내는 편이지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성의있게 들을 두 사람. 이겨겨, 정은정과 함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XSFM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에 만나요.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퍼펙트 25 전화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영어. How are you today?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Good. 퍼펙트 25. 공개방송 청취자의 질문을 잘 보낸다면, 무려 퍼펙트 25가 제공하는 플스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도 드릴 수 있어요. 늘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용히 있고 싶다는 퍼펙트 25.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잘돼서 감당이 안될 때마다 우린 더 열심히 광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 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 많은 분들이 이미 만족하고 계시듯이. 결정적으로 너무나 인상적이게 저렴한 가격. 종로에 있는 어떤 회사들과 비교해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접촉 없는 영어 강습 퍼펙트 25. 퍼펙트 25는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과목 중 무려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사내 복지제도를 통해서 강의 지원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잘해드리고요. 이런 건 한두 해 본 솜씨가 아닙니다. 저희 게스트들 중에서도 공부노동자라든가 해외 출장을 가는 분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있죠. 퍼펙트 25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가끔 전해줍니다. 한두 분이 경험해보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우리 사무실에 의외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뜨신 물을 틀면 순식간에 끓는 물이 나오죠. 팔팔 끓는 물이 나오죠. 아무 생각 없이 빨간 거 휙 돌렸다가 불의 지옥을 맛보는 수가 있습니다. aka 무스펠하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불의 세계와 얼음의 세계가 만나가지고 땀을 줄줄 흘리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들의 마을이 탄생합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존재들 중에 저희가 프레이아와 발두르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발두르가 모든 좋은 걸 다 갖추고 있는 신인데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근데 그리스에서 방금 온 크레이토스는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봤더니 양아치인데 뭐 깝쳐 엄마를 죽일라 그래 죽여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공해적의 유명한 대사죠. 죽여버리지 그 그러면 이제 설경구씨가 크레이토스한테 그러는 거죠. 네가 그래서 아빠가 안 되는 거야 새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레이토스는 싱글 대디고요. 애를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애도 지금 신을 죽이는 걸 봤고 그 신의 엄마도 지금 죽는 걸 봤습니다. 엄마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월 마지막 날과 4월 첫날 2023년 신춘문의 시간입니다. 문학인과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 프레이아가 아들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본 것까지를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미쳐 돌아가는 거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후편에서 프레이아는 이 두 자리를 죽이려고 계속 차단이죠. 그리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내가 너 죽는 걸 보고야만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발두르도 다시 감각을 찾았고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놈의 신화의 예언은 항상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죠. 뭔가 꼬여서 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울부짖는 프레이아를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뭔지 까먹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유해를 들고 정말 여투나임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해를 뿌리죠. 그런데 가보니까 알겠죠. 엄마가 왜 여기를 오라고 했는지 알겠다. 거기서 거대한 예언이 그려진 그림판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화가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판에 만화가 그려져 있는 예언이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크레토스가 죽죠. 그것도 아트레오스의 품에 안겨서 죽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섬뜩한데 크레토스 절대 내색하지 않죠. 그냥 그런 것이다. 아들이랑 산을 내려오면서 1편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는 동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크레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에서 아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는 아빠 날 보고 로키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트레오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이름인데요. 자기 이름이 북유럽 신화 속의 어떤 신의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편의 대반전이기도 했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못했고 그랬구나. 결국 아트레오스가 로키였던 거죠. 예언에 들어오는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온갖 장난의 화신 로키가 아트레오스였던 거다. 엄마 죽은 엄마의 이름이 페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화에서 로키의 엄마 이름이 라우페이에요. 라우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느 정도 복선이 깔려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키의 화살통이 촉발되었던 것도 맞네요. 네. 로키가 결과적으로는 발두를 죽인 게 돼버렸잖아요. 아트레오스가 로키라면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재밌는 거예요. 로키는 악역이죠. 라그나로크라는 원전 신화의 입장에서라면 결국 이 세계를 붕괴시켰고 분노와 복수로 점철되어 있었잖아요. 라그나로크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크레토스와 그의 아들 아트레오스 다시 말해 로키의 입장에서 결국 이 얘기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레토스가 워낙 악역이긴 했죠. 지난 그리스 시절에. 하지만 나름의 정당한 분노의 이유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 신화가 아닌 북유럽 신화에 와서도 기존의 신화를 반대로 써내려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전편을 플레이해봤다면 예측가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딘과 토르를 중심으로 한 에시르 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라그나로크라는 건 에시르 신화의 종말이었잖아요. 신들의. 그러면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라그나로크가 로키의 입장에서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얘의 이름이 로키로 적혀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엔딩과 함께 1편이 끝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작년 말에 나왔던 오늘 이야기할 본편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의 이야기가 됩니다. 2022년 연말에 출시됐죠. 게임이. 작년 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게임이기도 했고 게임의 제목이 이미 라그나로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라그나로크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죠. 북유럽 1편보다 크레토스는 더 늙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름살까지 더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시험도 약간 히끄리끗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트리플 H 사장님하고 똑같이 생겨서 데스크잔만 하시면서 머리 깎으신 이후에 사장님하고 똑같이 생겨서 아니 근데 그 젊었을 때 그리스 신화의 크레이토스는 처음 보면은 얘가 왜 주인공이야 싶잖아요. 중간 보스 중 하나같이 생겼잖아요. 정말 악당처럼 생겼는데 이제는 악당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 회한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어떤 눈빛을 하고 있고 계속 말투도 그렇고 예전같은 느낌이 아니죠. 뭔가 진중하게 가라앉아버린 그러면서도 어딘가 피로에 쩔어있는 그런 늙은이? 늙은이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년이라는 느낌이 매우 확실한 형태로 이 편이 시작되죠. 몸 좋고 수염 있는 빡빡이 아저씨여가지고 선글라스만 쓰면 김계란씨 같기도 하고 김계란씨보다 한참 더 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스 2,3에서 가드 오브 월을 접했을 때 크레이토스에게서 지금의 크레이토스에게서 가장 발견할 수 없는 건 복수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게 없습니다.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떨어져있고 계속 스스로 되뇌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들의 뚝배기를 깨고 다니지? 플레이어는 걱정합니다. 복수심이 없는데? 게임 내내 그 얘기를 하죠. 라그나로크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일어나서 안되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전쟁의 신이. 그래도 되게 집돌이에요. 집관화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크레이토스만 나이를 먹은 게 아닙니다. 이 편에 나온 아들 아트레오스도 아트레오스도 나이를 먹었죠. 컸습니다. 키가 확 컸죠. 네. 키가 확 크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드디어 반항을 시작합니다. 게임 내내 우라통이 터지는 순간들이 있죠. 정말 그걸 잘 구현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첫 영상을 보시면서 콘솔 게임을 많이 플레이해보신 분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를 상당히 많이들 떠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죠. 잠시 후에. 이 짜증나는 새끼가 계속 옆에서 반대편에서 라그나로크의 반대편 이야기일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를테면 오딘과 토르가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1편에서는 그림자도 안 나왔잖아요. 토르는 마지막에 그림자만 보여줬죠. 그런데 게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토르가 집에 찾아오죠. 이따만한 토르가 딱 찾아와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술을 갖고 와서 말을 하죠. 맞아요. 토르가 찾아와서 대화를 한다고 되게 쇼킹해요. 당연히 뭘 때려 뿌스러운 줄 알았는데 앞머리 좀 넘기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되게 답답하죠. 그러고는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말주빙이 좋지는 않잖아요. 보니까. 되밀어요. 말이지 안 통하니까 오딘이 직접 오죠. 그래서 오딘과 토르가 무슨 최종 보스?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초반부터 그냥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딘은 와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조건도 좋아요. 들어보면. 저는 사실 넘어갔거든요. 아니 우리가 왜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네가 내 자식들, 부하들 죽인 거 다 알아. 근데 솔직히 나는 그거 개의치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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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데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크레토스 아저씨는 너. 너라고 했던 것도 나중에 이유를 얘기했는데 아들이 티레를 쫓아다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몰랐죠. 네. 근데 너라고 한 이유가 나중에 오딘에게 좋은 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겁나 극우적인 태도입니다. 오딘이 와서 다 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오므라이스만 달라. 그렇죠. 그럼 궁금한 건 뭐냐. 당신 여기 술 잘 먹냐. 이 정도. 이렇게까지 열어줬는데 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터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것도 남의 이야기로부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누가 찾아서 대기 아들이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손님 왔을 때는 아 네. 저희가 잘 알겠어. 타이릭스는 나왔는데 이제 와서 야. 여의놈 새끼야. 이게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뻥쳤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일단은 근데 못 믿겠잖아요. 오딘을. 그래서 일단은 거절. 그리고 거절하니까 바로 오딘이 나가면서 야.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항상 보여주는 거 있죠. 초반에 다이나믹한 액션을 한번 또 보여줍니다. 야. 여기서 토르 볼만하죠. 정말. 네. 뮬리로와 함께하는 신나는 비행. 와. 어마어마합니다. 막 휘휘휘 날아다니잖아요. 스테이지도 너무 멋있잖아요. 막 땅 쪼개지고 난리를 치다. 심지어 토르가 크레토스를 죽이죠 한번. 네. 죽여놓고는 이게 네가 그리스의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살려내버립니다. 그 그 연출이 기가 막힌 게 이제 앞부분이니까 토르 크레토스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나오는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아 죽었네라고 하는데 갑자기 대사가 끝은 내 가정이야 이러더니 전기충격으로 살리려는 거잖아요. 멸리를 심장 제세동 네. 제세동기라고 안 하죠. 충격기.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잖아요. 그걸 한번 딱 보여주고 어쨌든 나도 맛을 봤으니 오늘은 이쯤 하지 이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난리를 치고 아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그랬더니 아들은 전편에도 그랬지만 약간 뽕이 찼어요. 내가 전설의 그 로키다. 전설의 그 로키인데 예언에서 보면 내가 완전 킹왕 짱인데 근데 왜 필라델피아에 안 있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용사놀이를 근데 그걸 하려면 라그나르크를 일으켜서 저 오딘 자식을 없앨 수 있는데 자기가 주역이 되고 그걸 하려면 핵심 키는 티를 하는 작자가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티를 찾아야 된다. 이걸 아빠한테 막 설득을 합니다. 가끔 그런 신이 있어요. 예언대로 하려고 드는 예언대로 하면 자기가 좀 멋있어 보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쩔인데 짱 먹을 것 같으니까 예언에는 내가 짱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죠. 이 부자는 그건 있습니다. 크레토스는 여기 북유럽 와서는 조용하게 살고 싶었고 그렇죠. 아내도 또 먼저 죽었고 실제로 아내가 그들의 삶을 조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결계를 쳐놓잖아요. GPS에 안 걸리는 존으로 만들어 줍니다. 신 찾는 GPS에서 신들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못 찾게 만들어 줬다가 죽음과 동시에 그게 풀려버리죠. 아내의 죽음과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주인공 사자죠.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되겠구만. 약간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건 좀 뻔한 얘기예요. 지은지가 너무 많긴 한데. 그런데 아니 북유럽에서는 뭐 아 북유럽에서도 죄를 많이 지었죠. 어쨌든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딘 쪽 일파들과는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은 거기서 아니 그 예언대로라면 라그나루카가 터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전쟁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뭔가를 했대니까 오딘보다는 아들을 믿는 게 낫겠지 하고 함께 그럼 티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티르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티르는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보통은 아주 메인으로 다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더군요. 에피소드도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펜리르랑 약속할 때 팔 뜯어먹히는 정도로만 다뤄지는데 보통 신화학자들은 티르를 어떻게 보냐면 원래는 얘가 주신이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면서 티르가 전쟁의 신이거든요. 북유럽 전쟁의 신이 티른데 전쟁보다 차라리 농경 혹은 지혜 쪽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런 대중성에 의해서 티르가 점차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북유럽 갓 오브 원에요? 그렇죠. 북유럽의 갓 오브 원에요. 마치 제우스의 아버지 누구죠?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 여튼 그렇게 이제 실제 신화에서는 약간 밀려난 것 같은 게르만 신화 전체에 여기저기 깔려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게임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실제로 오딘으로부터 밀려났다는 거죠. 오딘이 어디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짱을 먹고 있는데 피해위된 그럼 이거를 찾아내면 우리가 라그나루크를 성공적으로 이끌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트레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 전쟁의 신이잖아요. 궁금합니다. 북유럽 전쟁의 신은 누구냐? 개쎄까?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씨들 싸이월드에 다들 비공개해 놓으시고 저 아니에요. 눈물눈물 개 프로필 쓰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도장을 깨지 않으면 크로토스는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도장은 깨야죠. 그래서 이제 티를 찾아나서기로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모험이 계속 이어지는데 크로토스 입장에서는 계속 아들을 훈육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전작에는 없던 캐릭터입니다. 아빠 일. 아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요. 전작에서는 되게 서툴렀잖아요. 전작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보육의 입장이었죠. 완전 어린애였으니까. 이번 작부터는 훈육의 형태가 나와요. 애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전사로서 네가 어떻게 커야 하는가? 소위 말 전사의 마음가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죠.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쪽은 누구냐라고 볼 때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하는 쪽이 이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런 감정 그런 희생 이런 것부터 눈을 감고 냉정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스탠스로 상황을 파악해야 이길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르탄의 마인드죠. 이런 걸 계속 가르치는데 아들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죠. 자기가 곰 쏴놓고 새끼 곰 먹으니까 울고 거기서도 약간 복선 같은 게 숨어있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신경 써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딱딱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들이 싸운 상대전에서 제일 큰 상대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경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딱딱하게 가르치는 와중에 아까 얘기한 머리통만 남은 미미르가 계속 농담하면서 분위기 터지고 허리춤에 있는 말이 많은 그리고 미미르가 사실은 잘 보면 아트레우스의 성장이 되게 많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아는 게 많거든요. 말도 많고 그런 상황에 계속 모험 내내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티르를 구하러 간 모험에서 감옥에서 티르를 만납니다. 크레토스가 기대했던 그런 티르가 아니에요. 거인족이라서 키는 엄청 크잖아요. 보면 한 3미터 되게 나오죠. 그런데 축 처진 상태로 난 더 이상 전쟁의 신 같은 건 안 할래요. 라그나루크 그걸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참다 참다 항상 참아요. 참다 참다 너 같은 게 무슨 전쟁의 신이냐 그리고 멱살을 잡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라그나루크를 우리가 너를 오디니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난 그래도 평화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 새끼 막 말을 안 듣고 이러다가 결국은 집까지 끌고 와요. 일단은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라그나루크를 위해서 오딘과 맞서 싸우는 게 됐잖아요. 라그나루크라는 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같은 세력들이 모여야죠. 그래서 전편에서 아들이 죽어서 엄청 열받아 있던 프레이아가 프레이아 파티가 이게 적의 적은 나의 동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동지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신드리의 집에서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라그나루크를 만들어서 이 오딘의 미치광의 독재를 끝내자 라는 음모들이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크레토스는 계속 의구심을 품어요. 정말 전쟁의 해법이냐 얘들아. 정말 나는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많은 전쟁에서 이미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봤기 때문에 이걸 또 하기 싫다. 첫 번째. 사실 처음에도 아들이 티레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라고 할 때 크레토스는 가만히 있어있게 하려고 했는데 미미르가 사춘기잖아 라고 해가지고 떠난 여정이 여기까지 커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하고도 잘 안 맞고 그리고 자기는 전쟁을 일으키기 싫어하는데 자기가 싫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거기 휘말리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와이프랑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기로 자기가 아무리 해봐야 아들을 잘 키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위험으로부터 좀 막아내야 하진 않겠나 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유헤드 원잡 시추에이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네가 아내가 죽으면서 시킨 거는 애만 잘 키워라 뭐가 있어요 전쟁 안 나게 하는 거 정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트리오스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트리오스는 신났습니다. 나는 아트리오스가 아니라 로키 아니냐 로키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빠 몰래 집 나가죠. 나중에는 대판 싸웁니다. 아빠랑 다 줄 때립니다. 그리고 가출하는데 진짜 뒤에서 크리토스가 보이 이러잖아요. 원래 그게 약간 기억이 있어요. 1편에서는 아들을 보이라고 불러요. 2편에 들어와서는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되게 좀 정 없고 아무렇게나 모르는 거 같은데 너무 열받으니까 거기서 뽀 이러는데 아들이 그러고 가면 도망을 가는데 집을 나가서 어디를 갔느냐 오딘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오딘이 집에 한번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해요. 너 진짜 똑똑해 보이는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루 찾아와라. 내가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주고 그럴게. 그리고 정말 그 말을 믿고 아스가르트 절벽을 올라가서 찾아가요. 입당 원서 쓰려고? 네. 근데 갔더니 그 꼭대기에서 헤임달이라는 놈을 만나죠. 헤임달이 재밌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원본 신화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신 모든 미래를 예지하는 신으로 나와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캐릭터죠. 그래요? 난 못 봤어요. 흑인 캐릭터로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 문지기 아 문지기예요. 맞아요. 문지기이고 라그나르코의 시작을 알리는 뿔프리를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안 멋있게 나옵니다. 기어 올라온 아트리오스를 이 이방인 새끼 쫓아내는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제일 열받는 게 공격을 하잖아요. 모든 공격을 예지할 수 있어 다 피하거나 막아내요. 뭘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막 농락을 하고 오딘이 와서 내 손님인데 하고 이제 데려가요. 그러면서 오딘이 자기 거처 지하로 아트리오스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거기가 뭐냐면 거인 미밀가 죽은 자리예요. 근데 오딘은 지식에 대한 광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밀가 죽은 자리에 뭐가 있냐면 녹색으로 빛나는 세계의 균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딘이 저 균열 너머에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미래 다시 말해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모든 미래가 저 안에 있는데 저걸 들여다볼 수가 없다. 왜 못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자기 한쪽 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눈을 잃었다 그랬죠. 어딘이. 근데 여기서는 그 눈을 왜 잃었냐면 저 균열을 보려고 눈을 들이댔다가 눈이 날아간 겁니다. 조금 바뀌죠. 이야기가. 모티브는 살려놓고 약간 바꾼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저걸 넘어 볼 수 있는 고대 거인의 유물 중에 특수한 가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가면의 조각을 다 맞추면 저걸 넘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네가 그걸 좀 해볼래? 라고 일종의 과업을 주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크레토스랑 데뷔가 돼요. 크레토스는 생부잖아요. 생부는 하지 마. 안 돼. 그딴 건 허용할 수 없어. 근데 오딘은 뭐랄까요? 유사와 부자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고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적이었잖아요. 분명히. 근데 다 설명해 줍니다. 정말 연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속이지 않고 친절하다. 근데 그렇기에 미밀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저도 이거 정말 오딘이 선역으로 나오는 건가 보네?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친절하고 숨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죠. 그리고 실제로 게임 캐릭터인 아트리오스도 중간중간에 원래 걔 마음이 그래요. 내가 항복한 척 와서 사실은 정보를 빼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날라다니는 칼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면 귀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트리오스를 인정해줘요. 그게 중요하죠. 절대 크레토스는 아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죠. 그전까지.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네가 가서 찾아와. 그리고 가기 힘들면 토르를 데리고 가. 이런 식입니다. 악의 과실이죠. 인정. 그러니까 안 그래도 뽕찬 애가 인정을 받으니까 약간 좋은 거예요. 좋으면서도 계속 대뇌이죠. 이 사람은 악당이야. 그리고 이 아트리오스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크냐면 예언의 아버지가 죽는 게 있었잖아요. 전편에서. 어떻게든 그 예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으려면 라그나르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아버지를 살려야 돼. 계속 그 마음은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첩자 노릇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딘 밑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점점 끌리는 그 마음. 그렇죠.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걸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동안 집을 떠난 아들이 집을 떠나 있잖아요. 그동안에 크레토스는 어디 가서 아들을 찾아야 되나 그러다가 무슨 예언자들을 만나기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예언자를 만나면 여기에 연극의 3요소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세 여신이 있는데 한 명은 크레토스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동시에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죠. 현재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막 깨끗깨끗 비웃고 한 명은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 것이다 할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네가 과거에 이렇게 말했지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약올라 죽겠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는 그래요. 예언이란 건 바뀔 수 없어. 네가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좀 더 다른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네가 무슨 상상을 해도 어차피 다 우리 수 안에 있지. 그거 이제 드라마 고수 옆에서 드라마 볼 때 기분이잖아요. 무슨 일 있었는지 5편 6편부터 봐도 다 알고 지금 할 말 딱 맞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악당인지 맞추고 끝나는 시점 맞추고 근데 어쨌든 근데 왜 보는 거야 조롱당하는 와중에 받은 예언이 그거예요. 헤임달이 아트레스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설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크레토스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죠. 간단합니다. 헤임달을 죽인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헤임달은 모든 공격을 다 예측하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이러 간다는 거 이제 알았어 얘는.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막상 크레토스 주로 쓰는 게 도끼하고 블레이드잖아요. 이걸로 아무리 때려도 안 들어갈 걸 다 알고 피할 테니까 회피를 미루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장인 드오프 장인 신드리가 드라우프니르라는 유물을 하나를 갖고 와요. 드라우프니르. 이게 뭐냐면 원전 신화에도 있는 건데 반지거든요. 보석 같은 반지인데 얘는 냅두면 하루에 9개씩 자동으로 복제가 됩니다. 오딘이 갖고 있는 무한한 부의 상징이에요. 반지를 써도 써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훔쳐왔더라고요. 이미. 자기 집 지하실에 있어요. 근데 지하실에 들어가면 옛날 게임 중에 덕테일즈라고 있어요. 덕테일즈 압니다. 오리 아저씨 스크루즈 맥더크 그 게임을 해보면 돈탑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영합니다. 돈탑에서 수영하잖아요. 그 정도로 반지가 꽉 차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계속 계속 저기 뭐야 옛날 동화에 소금 나오는 괴돌처럼 그래서 그거를 꺼내다가 원본을 꺼내다가 녹여서 창을 만들어요. 창을 분해간. 현대말로는 달러라고 하죠. 그렇죠. 이 창이 뭐가 되냐면 무한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헤임달이 모든 예측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일에는 오버플로우라는 게 난다. 그 예측의 가짓수라는 게 일정 수를 넘어가면 반드시 에러가 날 것이니 그렇겠죠. 창을 무제한 복귀해서 막 날리면 다 예측이 못하고 한 대 맞는다. 너무 많이 날리면. 디도스 공격과 같은 원리죠.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 어택 같은 걸 하자. 변수를 무한대로 줘보자. 그래서 그 창을 정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안 그래도 무기 두 개도 벅찬데 세 개를 써야 되죠.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두 개도 되게 헷갈리는데. 네. 세 개부터는 정말 헷갈립니다. 두 개도 그리고 번갈아 써야 데미지가 높잖아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세 개가 되면 얼마나 그리고 이제 그 무기를 들고 이제 막 아들을 찾아 헷갈린다. 결국 만나요. 만났는데 안 죽이려고 하죠. 크레터스는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내가 계속 꿈에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다른 존재가 되어야 다른 존재는 문제는 헤임달의 말솜씨가 좀 재수가 없었다는 거죠. 계속 이죽이죽거리다 결국은 뭘 건드리냐.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좀 트리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아들에 대한 걱정이 크기도 했고 또 죽은 아내와 약속한 것도 있고 자기가 프레이아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은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참고 참았던 꼭지가 여기서 한번 돌아요. 간만에 그걸 보여주죠. 스파르탄의 원초적인 분노. 심지어 뒤에 엉덩이에 달린 미밀이가 계속 끓입니다. 정신을 차려. 그러면 안 돼. 넌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 물론 게임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바쁘거든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벌써 오딘의 부하들 몇 명을 죽였는데 끝까지 참으려다가 아들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 죽여버려요. 그리고 헤임달이 라그나로쿠를 알리는 뿔피리를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이고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거는 피할 수 없겠구나 하고 그 라그나로쿠를 알리는 뿔피리를 집어듭니다. 그때 연출 보면 재밌어요. 한번 떨어뜨려요. 아 네. 그렇죠. 자기도 이제 이 운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그나로쿠가 의미하는 건 현대인에게는 상호 확증 파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언해서 크레토스가 죽는다는 사실을 봤지 않습니까? 이 편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거죠. 이때. 물론 갓 오브 워를 한 10년째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시작한 이상 크리토스는 한 번 죽는다는 걸 알긴 하는데 이번 편에서는 또 시작할 때 한 번 죽기도 했거든요. 한 번 죽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비장해지는 거죠. 핵을 쏘는 푸틴의 마음. 그리고 이제 아들은 몇 가지 사고를 쳐서 약간 슬퍼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와중에 가면은 또 완성이 돼요. 아까 그 지식을 넘볼 수 있는 가면이 그런데 그거를 아들이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오딘이 제일 원하는 그거다.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오딘이 보고 싶어하는 그 지식의 원천을 우리가 먼저 봐버리면 된다. 그러면 오딘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아스가르도 들어가서 그거를 먼저 차지하자. 그러니까 맨날 비리비리하던 티를 있죠. 왕년의 전쟁이신 티르가 좋은 생각이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 이놈이 쉽게 수상한데. 갑자기 창을 딱 꺼내들고 모두 나를 따라. 한 손에 창, 한 손에 가면을 들고 멘탈 이상해요? 네. 아스가르도로 들어가는 옛 길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딱 전쟁 싫다더니? 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되게 말을 험하게 하는 대장장이 브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 형씨 잠깐만. 딱 세워요. 길을 안다는데 그럼 어느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길이라 나만 알고 있다.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아트리옷을 로키라고 불러? 걔 이름 그거 아닌 거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티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러면 브록을 죽여버립니다. 오딘이 변신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티르를 찾아갔잖아요. 이미 오디는 그걸 알고 있었고 티르는 딴 데다 숨겨놓고 자기가 티르인 척을 하면서 계속 그 가족과 같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여기 고기롭 신화에는 이런 트릭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맞장구 치던 제 자세가 지금 변한 이유는 제가 여긴 아직 플레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당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는 여기서 스포를 당했죠. 네. 이게 굉장히 나름 대반전이죠. 오디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집에 가서 티르인 척하면서 얘기 다 듣고 심지어 뭘 계속 했냐면 그때 와서 알게 되는 게 용사 아트레오스요. 용사요. 계속 이렇게 축하 세워줍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너의 용기가 세상을 구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아스가르드에 들어가서는 왔느냐 로키 이러면서 또 받아준 거죠. 중간에 보면 복선이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검소하게 사회거든요. 티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청소 도구하면 혼자 살면 돼. 거기 침대 따로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까마귀 타고 순간이동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야재로를 부렸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야 너 훌륭하다. 입당하라고 댓글 달아주고 갔더니 또 당물을 보는 사람이야 또. 입당시켜주고 집착하라고 공천 주려고 그러고. 완전 사탕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키가 트릭스터잖아요 원래. 자기 나름에는 로키도 그런 걸 했던 거 아닙니까? 아빠 내가 가서 이중간청으로 오딘의 속을 딱 파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했는데 오딘이 아예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 다 알고 있었고 그걸로 사기를 쳤던 거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브록이라는 친구가 죽고 브록과 신드리가 이제 그 집의 대장장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친했어요. 아트리오스랑. 그런데 신드리는 매우 여기서 화가 납니다. 자신이 정말 자신의 형제거든요. 심지어 죽었던 형을 되살린 그런 경우이기도 한데 브록은 정말 매력적인 츤데레죠. 네. 말 진짜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이 결국 아트리오스 때문에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이 끊겨요. 아예. 절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리오스도 너무 상처를 받죠. 결국 자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잖아요. 오딘이 다 가져가고.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아트리오스는 이제 멘탈이 나가고 그다음에 결국 그 상황에서 크레토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전쟁의 신이 전쟁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로 졌으니까 해결 방법은 물리력 딱 하나밖에 없다. 크레토스가 아는 것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 잘하는 것 그걸로 이제 뛰어가는 것 장기판을 업자 그래서 초반에 아홉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홉 세계에서 아스가르드를 뺀 나머지 세계에서 전부 연합을 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부결없이 나는 세 단위만 아홉입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홉이라는 건 또 우리 예전에 수비학 얘기도 잠깐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수조 특히 신학적으로 가게 되는 그 얘기는 길게 할 건 아니고 어쨌든 나머지 여덟 세 개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딘을 타도하자 그렇습니다. 가 됩니다. 라그넬코의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지금 세계의 종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히 혁명으로 나와요. 그러네요. 네. 민주주의 혁명처럼 그려지네요. 네. 그래서 크레토스가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대장군으로 추대가 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들을 공격하러 가면 그 앞에 미드가르드 인간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여기다 살게 만들었냐면 오디는 옛날부터 그걸 준비했잖아요. 라그나루크를 그 상황이 됐을 때 얘들을 방패로 쓰려고 거기다 주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거기서 지금 저 러시아가 용병 쓰듯 총알바지 보병으로 민간인을 내보입니다. 신들이 그걸 보고 아들이 그럽니다. 저런 민간인의 희생을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크레토스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틀렸다. 너는 나처럼 돼서는 안 된다. 저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 너의 전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이토스의 어휘에는 원래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남이란 게 어딨어. 그리고 그게 시작에도 아트리오스가 펜니르랑 다른 늑대가 병에 걸리니까 그 아픔에 공감하는 장면을 보면서 크레이토스가 걱정하거든요. 저렇게 물러 터져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거예요. 같은 전사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세대의 전사의 도라는 건 다르다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거죠. 크레이토스. 그 진환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민간인의 희생이 가장 적은 방향을 택해서 들어가고 그걸 말려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의롭게 죽을 거야? 라고 그냥 뛰어들어버리는 거죠. 그리스에서의 크레이토스는 이런 식의 인간적인 업그레이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모기만 업그레이드 되죠. 그냥 살인마였습니다. 그리스 시절에는 거의. 대량 살인마였던 친구가 그 오랜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캐릭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남을 인정하는 방식의 변화로 완전히 저는 이게 제일 큰 대반전이었어요. 크레이토스가 저런 말을 하다니. 예를 들면 포에서는 인간적 각성은 한 번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막판에 살려 그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건 그냥 인간적 각성인데 여기 이 장면은 정치적 각성이에요. 크레이토스의. 그 얘기를 자신의 후예인 아들에게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어머니 라우페이가 끊임없이 꿈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크레이토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들이 부부관계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아이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과오는 너의 과오다. 하지만 너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키울 거냐? 다시 말해 너의 다음 세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크레이토스는 마침내 깨달은 거죠. 이때. 그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은 최종반으로 가서 최종 전투를 하죠. 토르를 만납니다. 토르와 전투는 뻔해요. 투탁투탁. 잘 만들긴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때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크레이토스는 토르를 죽이지 않아요. 토르가 왜 안 죽여?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토르도 아이가 있었거든요. 딸. 너의 딸도 있고 가족도 있지 않냐.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파괴신으로만 살 거냐. 그리고 토르가 그 말에 설득당해요.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생각보다 물러 터졌어요. 이 아이스들. 그러자 오딘이 튀어나와서 토르를 죽여버립니다. 오딘만 빼고 전부 다 오딘만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네요. 그 점에서 오딘 캐릭터는 전에 제우스와 같습니다. 딱 죽이고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결국 가업으로서의 권력만 생각해요. 오딘도 가족도 아닌 거죠. 제우스처럼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최종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기겠죠. 주인공이니까 게임을 못하면 지이기도 하고 계속 지지만 계속 살아나서 이기잖아요. 세이브 포인트부터 계속 최종전 끝에 오딘이 결국 쓰러지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장면이 그거예요. 오딘이 어쨌든 아트리오스가 굉장히 독특한 관계였잖아요. 아트리오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적인데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너무 잘해줬고 마지막에는 대배신을 때리기도 했고 그런 감정이 섞이면서 쓰러진 오딘을 아트리오스가 가슴으로 안아서 받쳐줍니다. 그리고 그게 예언의 그림에 놨던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예언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아버지 포지션이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애증의 관계 부자관계라는 게 그렇죠. 완벽한 애도 없고 완벽한 증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복잡한 미묘한 관계인데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게임은 엔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딘은 죽었고요. 아트리오스는 이후에 라그너로크가 끝났잖아요. 대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소외받았던 거인족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별을 해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잘 가라 하고 크레토스는 마지막에 남은 예언의 그림을 펼쳐보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북유럽의 수호신이 되는 크레토스가 그려져 있었죠. 그리 됩니다. 네. 그래서 크레토스는 원래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기는 완전 파괴와 멸망만을 바라는 거였고 삶의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가족을 만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조용히 숨어 살려고 했던 모든 결심이 여기서 바뀌죠. 다시 전면에 나와서 그럼 북유럽을 지키겠다. 수호신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산 위에서 오딘이 크레토스를 한번 만나죠. 그렇죠. 야 넌 신이라며 근데 너를 추앙하고 받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약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크레토스 표정을 보면 자기 그리스 시절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니? 네가 사람이나 죽이고 막 다 신 목이나 뽑고 도대체 너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랬더니 크레토스가 아무 말도 못해요. 사실이거든요.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게임은 이제 엔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반문이죠. 자꾸 신화의 신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어떠한 특정한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문명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발휘했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으로 대체시키는 건데 캐릭터화 된 그래서 오디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 능력 있다 쳐. 너는 그럼 그 권력을 쟁취했니? 혹은 권력을 가지고 어디에 썼니?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크레이토스는. 그걸 쓴 적이 없거든요. 권력을 없애는 데 빼고는. 자기 복수만 한 거죠. 역시 그러니까 나이 먹고 호르몬 약해지고 그러면 자리에 약해져요. 그리하여 자리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의무라고 숙명이라고 부르는 숭고한 의무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엔딩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엔딩이었다면 저는 이 게임 갖고 두 가지 정도의 중심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대요. 작년에 이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방송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스포하기는 좀 빨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어도 보실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팔린 게임들은 스토리 다 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라오워 얘기했었습니다만 스토리 정리해드렸고요.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퍼펙트 25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한데 알고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고달픈데 우리는 나누면 가벼워지는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지내는 편이지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성의있게 들을 두 사람 이경여 정은정과 함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XSFM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에 만나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여전히 파케문학과는 안 듣고 전투만 하셔도 됩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이야 말만 타셔도 됩니다. 데스 스트랜딩이야 기울어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도 데스 스트랜딩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들고 가니까 이게 저 눈길에 미끄러지나 하면서 그렇진 않더군요. 아무튼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도 흥미진진하잖아요. 사실 에디터도 뒷부분은 오늘 처음 들은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몇 개의 중요한 스포가 터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상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케문학과는 하면 그건 각오를 해야죠.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 얘기 이 갓 오브 라그나루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곱씹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신화라는 오래된 이야기를 굉장히 전복적으로 해석을 했죠. 라그나루크는 신들이 멸망한 이야기야. 아니야. 라그나루크는 신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광기를 행하던 누군가에 대한 혁명적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신화라는 건 완결된 이야기잖아요. 완결된 세계가 아니고 거기에 자기네 캐릭터 그것도 심지어 크레이토스라는 문지적 캐릭터를 던져서 깨버리는 작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크레이토스가 그리스에 있을 때도 이 개념은 있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어떤 자들이 그걸 남용하다가 크레이토스에게 깨졌어. 정도가 흐릿하게 타격감 깐게 남아있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고도화시킨 스토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사실은 오딘은 여기서 독재자로 나와요. 잘 보면 굉장히 친밀감도 있고 사람이 말도 조곤조곤하고 똑똑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향해서 결국 뭘 하냐면 다 사기를 치고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능으로 뭘 하냐면 자기가 되게 궁금해하는 미래 있죠. 미래의 균열. 저걸 들여다보는데 뭐가 필요할까? 그것만 하고 있어요. 청구처 여러분 게임 많이 해보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바이오쇼크랑 비슷한 얘기가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내가 그걸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가병을 앉아놓고 바이오쇼크 평을 시킨 다음에 성가비가 전정기관이 건강하죠. 그거를 듣고 있는 역할 그리고 스포를 당하는 역할 오딘이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식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된 거고 그래서 로키는 신들의 멸망을 초래한 인물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오딘의 독재 체제를 부숴버리는 새로운 혁명가의 입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컸던 게 최근에 들어서 여러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북유럽 신화는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바이킹 쪽 다루는 이야기는 거의 100% 들어가죠. 저는 예전에 봤던 드라마 기억나는 게 라스트 킹덤 이건 이제 브리튼 브리튼 대군세 시절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계속 라그너로크 이야기 나오고 바이킹스 같은 것도 비슷하죠. 라스트 킹덤 그거구나. 브레이브 아트 때의 이야기 아니요. 브레이브 아트 때랑 달라요. 처음에 하여튼 바이킹들이 브리튼에 처음 올라와서 7월국 시대에 무너지고 그런 때의 얘기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의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게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 얘기를 하죠. 북유럽 얘기를 하지만 본 편이 있고 신화 편이 있어요.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면 그래서 거기도 그냥 라그너로크 얘기를 신화 속에서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재해석 중에는 이번 갓 오브 라그너로크가 거의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고 꼽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화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매우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적 의미의 재해석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이 신화를 읽는가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가 된 시대잖아요. 근데 아예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신화를 완전히 반대편에서 소위 말하는 정당한 저항과 전복이 용인되는 시대에 신화는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거의 정석을 내놨어요. 이거는 다른 콘텐츠들이 못 보여준 부분이거든요. 신화가 권위주의 시대의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딘이라는 권위는 해체가 가능한 무엇이었다. 그리고 그 해체는 여덟 개 왕국을 통합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잘 안 다뤄졌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신화의 요소들을 정말 조밀하게 꼬매서 만들었거든요. 아까 발두르 얘기도 그렇고 스토리 만드느라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와 이걸 이렇게 짜내네 싶을 정도로 꼬맸했죠. 진짜 충분히 재미있는 결과물로 충분히 반대쪽의 이야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뽑아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면 저는 좀 더 큰 의미는 지금 얘기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해석 이 게임에 대한 뭐냐면 결국 크레토스는 늙어가요. 늙었어요. 젊었을 때 개 난리를 치던 크레토스는 나이 들어서 정말 진중하고 성숙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마리오의 대척점에 있어요. 마리오는 100년 지나도 이런 변화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크레토스를 늙게 뒀습니다. 이게 그리스에서의 크레토스의 개념에 순응하면서 신작을 만드는 마음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리스에서의 크레토스는 계속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신들을 때려잡거든요. 인간 주제에 미얼 모털 미얼 모털이면 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철권 에잇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지아가 늙었나요? 그렇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상의 캐릭터가 굳이 나이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 뭐 굳이는 계속 뭐 굳이 아니 그거를 나이를 들게 하면 100년 뒤에는 시리즈 없어지게요. 심지어 시대는 변해도 나이는 안 들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아모킹은 딴 놈이 쓰면 돼요. 가면을 근데 이 게임에서는 그 지난 구작과 신작의 발매 시간 차를 실제 게임 캐릭터를 늙게 만들어버린 어떤 순간으로 바꾸어낸 거죠. 실시간을 적용한 거하고 동일해요? 네. 거의 비슷하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한편 10년 전 10년 전이거든요.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죠. 그리스 시대는 이제 젊었을 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돼요. 이때는 정말 복수의 눈이 멀어갖고 점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간성이라는 걸 소멸하면서 사륙신으로 거의 거듭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막 복수심이 짱임? 이런 멘탈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분노와 살인이 전부였던 청년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청년 캐릭터가 북유럽에 오면서 계속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닫으려 하죠. 그리고 항상 회안뿐이었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숨으려고 하는데 이때 안에 라우페이라는 존재가 다른 방향을 얘기를 해주죠. 너의 과거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로부터 더 나은 존재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조언에 그 조언을 이해를 못해요. 1편을 해보면 딱 그렇지만 근데 그걸 막판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 크레토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방침에도 스며든다. 라는 점이 되게 포인트거든요. 그 무뚝뚝했던 부자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제일 막판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과 아들이 결국 다른 길을 간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얘가 나의 복제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아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다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그 정도까지 철드는데 실패하죠. 이거 되게 힘들어요. 나도 알거든요. 전 몰라요. 내 아이가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애가 중학생이에요. 나 중학생 때 이랬으니까 이래야겠네 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아이가 저는 유튜브 셀럽이 되겠어요 할 때 어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문학인도 보이 enough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크레토스는 이걸 하는데 거의 10년 20년의 세월을 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흥미로운 거 게임 캐릭터가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은 서술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흥미로운 건 이 나이들이 사실은 현실의 플레이어들도 같이 나이를 들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는 이걸 짚지 않으면 여기서의 가치를 제대로 못 짚은 건 게 플레이어가 하는 이 플레이어블 메인 캐릭터가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 작품 중에서 이유는 플레이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작자도 늙었고 플레이어도 늙었고 게임 캐릭터도 늙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같이 늙어왔어요. 아까 철권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무릎이 늙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도 늙어요. 무릎은 늙어요. 근데 보는 사람한테는 무릎은 늙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권의 시인이니까.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똑같은 60초짜리 싸움을 즐기는 거예요. 갓 오브 오는 달라요. 여담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무릎을 잠깐 만났습니다. 진짜요? 네. 자세한 얘기는 게임 제너레이션 4월 5에서 인터뷰 하셨어요? 네. 인터뷰만 했겠습니까 또. 재밌게 놀았죠. 무릎이랑 철권 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케니 오메가가 무릎을 처음 만났을 때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울 뻔했어. 평생의 우상. 얘기가 샜는데 그 게이머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 게임을 이해하는데 되게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2000년대 초반에 갓 오브 오 시리즈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플레이스테이션 2였잖아요. 네. 그때 하던 사람들은 20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의 40대는 콘솔 게임이라는 걸 잘 모르는 세대였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은 누구의 세대인가 를 생각해보면 아빠거죠. 아빠거예요. 이게 세대가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이머 세대라는 집단이 있죠. 제 나이 근처의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사는 이걸 가르는데 실패하지만 여기서는 갈라야 돼요. M세대입니다. X세대고 M세대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갓 오브 워 1편을 즐겼던 사람들은 지금 작년이 됐거든요. 약간 거긴 그런 것도 있어요. 콘솔 게임은 워낙 비쌉니다. 당장 우리 그알씨 공개방송에서 플스 두 대가 경품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싸요? 돈 주고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만 그런가요? 소프트웨어 하나 사는데 얼마씩 들어요? 돈 10만 원 들죠. 네. 저 지난번에 호그워트 레거시 그거를 샀는데 디지털로 10만 원에 샀거든요. 청소년들은 게임 하나에 10만 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에서 딸리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그죠. 이게 또 시장의 문제이기도 한데 플스 투 나왔을 때 그때도 품귀였잖아요. 우리 다 기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플스 투 콘솔 100만 원에도 팔았어요. 네. 신품. 100만 원 저도 못 구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비쌌죠. 엄청 비쌌죠. 그럼 그때는 왜 샀죠? 다른 대체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다른 데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폰 하나 사죠? 돈 없어요. 젊은이는. 우선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비재가 콘솔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대체제가 있고. 세컨더리예요. 콘솔은. 콘솔을 산다고 해서 화면을 주지도 않고 모니터를 주지도 않고 할 공간을 주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공간까지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확실히 콘솔 게임들이 PC 게임들이 재밌는 게 많다는 아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로 어디로 가냐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가요. 맞아요. 더 저렴한 방법이 있어요. 대리체험을 할 수 있어요. 훨씬 스트리머들이 재밌는 입담과 리액션을 곁들여서 이 게임을 다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그냥 게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같은 오래된 게임머들은 야 그게 무슨 게임이냐 게임은 막 하면서 해야지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콘솔의 경우가 이게 되게 두드러지는데 2022년에 국내 콘솔 게임 이용률 조사 자료를 보면 40대가 20.2%가 콘솔을 경험을 했고 30대가 20.9% 10대 20대 10대는 10%가 안되고요 20대는 1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20대가 경험한 18%도 상당 부분이 닌텐도 계열 머신에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학 장르는 아니에요. 닌텐도 스위치의 그 포터블이라는 전략은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었군요. 모바일과 콘솔 사이를 되게 가격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작년이 경험한 액박과 플스가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게 있어요. 콘솔 게임이 돌아가는 인프라 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최소한 정전이 되지 않을 안정적인 전력망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패치를 받고 다운로드을 받으신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 건 결국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에서 돈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선진국은 어때요. 중위 연령이 계속 고령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단계예요. 모든 선진국이 똑같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주 안 말하니까 이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대한민국의 중위 인구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EU와 미주의 상당수 나라가 우리나라와 연령이 비슷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위 인구가 늙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곧 쉬은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늙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게이머도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게임 소프트웨어의 안쪽 다시 말해 이야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화했나 보기 좋은 샘플이 있어요. 옛날 게임 중에 이코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요? 플레이스테이션에 보면 이코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왜 히트를 쳤냐면 주인공 용사가 공주를 구한다 이런 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얘는 그 공주의 손을 잡고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 이거 이 그래픽과 포스터는 기억이 나네.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워낙 센세이션을 했죠. 퍼즐 게임이에요. 퍼즐 게임 어떤 때는 공주의 도움으로 뭘 깨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자기는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적들로부터 이 공주를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는 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 외의 조력자가 함께 뛰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 게임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때 둘은 동년배였습니다. 동년배 작년들만 쓰는 단어죠. 아 그렇죠. 일부러 쓴 거예요. 제가 그럼요. 평상시에 그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처음 들어봤네. 꽃이 예쁘죠. 꽃 예뻐 보이지? 그런데 왜냐하면 둘은 약간 연애도 가능할 것 같은 젊은 청춘 남녀였단 말이에요. 이코에서 근데 이 개념이 2010년대에 들어오면 같은 방법으로 2013년에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동료가 같이 나오죠. 플레이어블 캐릭터와 나를 도와주거나 나와 뭐 하는 동료 유사 분여관계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동년배가 아니고요. 네. 학교 보내주고 키워줘야 되래요. 네. 근데 보통 이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부자관계 분여관계로 묘사되지 않죠. 내 딸이 저 정도 왜냐하면 라워 초반에 딸을 실제로 잃잖아요. 그거에 대체 유사관계 유사 가족관계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게 2013년입니다. 이코에서 동년배웠던 두 사람이 유사 가족관계로 2013년에 바뀌죠. 그리고 2018년에 오면 뭐가 되느냐 진짜 부자관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을 다룬 게임은 저 어렸을 때는 잊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맞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인구 중2 나이보다 제가 한두 살 많아요. 앞으로 저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나이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세대도 상상할 수 없고 우리 뒷세대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중2 나이와 함께 늙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2세신 사람이 2001년에 저 게임을 플레이할 때와 2013년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요. 2013년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한국인이죠. 평균적으로 어땠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방금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의 애를 맡아서 내가 딸을 키우게 되네? 정도에 빠져들 때예요. 맞아요. 이게 OECD 국가의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왜 크레이토스가 싱글대디였어야 하는가 이 게임에서 그전에는 그냥 복수심만 있으면 되는 전쟁의 신이었다가 이런 변화는 비단 이 코부터 이어지는 동료 플레이라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사실 더 직관적으로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광고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유부남을 컨셉으로 했어요. 그래요? 유부남이 와이프 몰래 플스를 사는 거 사놓고 걸리니까 경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혼나는 건 지금 잠깐이어도 한번 질러놓으면 용서는 쉽다. 그런 컨셉을 광고를 해서 사실 욕을 좀 먹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머가 남성 유부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유부남을 약간 피해자로 제 지칭을 하죠. 게임하는데 와이프는 게임을 이해 못한다.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을 매겨서 저도 좀 문제 있는 광고라고 생각은 했어요. 기분 나쁘죠. 게임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광고에서 그때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시 돌아본다면 중년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랑 비교해보면 좋냐면 80, 90년대의 게임기 광고는 누가 했느냐 신의철이 했습니다. 신의철 노래 있어요. 슈퍼마리오 버블 버블 메가맨스리 민작업이 랩을 막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게임기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요. 게임기 이름이 국내에서 수입됐을 때 겜보이였습니다. 겜보이는 성인을 위한 브랜딩은 아니죠. 지금 보이는 혼날 때 쓰는데. 옛날에 8비트 16비트 콘서트는 정말 어린이 청소년용이었어요. 어린이만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타임에 광고를 했고요. 맞아요. 이제 플스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80년대의 게임은 패밀리였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걸 사줄 사람은 부모였거든요. 그런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00년대는 청소년 20대를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광고를 했고 지금은 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늙게 만들어가지고 타겟팅을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게임 콘솔 게임으로 한정을 한다면 게임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라는 건 그다지 넓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나만 노리고 광고를 하네요. 그냥 나만 호그인 거예요. 계속 그런 변화가 좀 같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제작자도 중년 이용자도 중년 아예 우리가 사는 소위한 선진국 근처에 있는 세계 자체가 중위열령이 중년 이다 보니 컨텐츠가 중년 중년 이야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안 했던 거를 왜냐하면 조엘 밀러도 크리토스도 나여야 되니까요. 네. 그게 지금 우리 타겟에 가장 맞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묘한 느낌을 받았었었거든요. 미러스에즈가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코너스가 대충 제나잇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몰입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코너스도 지금 한 15년 늙어 딱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년 20년 정도? 류가 64년생이네요. 8, 6세네. 8, 6세네. 이제는 50견이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던 능력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보면 갓 오브 라는 게임은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시대의 신화가 있었고 그게 현대적인 시점으로 재구성됐잖아요. 근데 이 신화의 얘기가 중년 서사라는 거에 얽히면서 독특한 감상을 좀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 전통과 구습으로 만들어진 신화 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젊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시대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불리느냐. 우리 세대는 꼰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때 전통과 구습을 싫어했고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X세대 신세대 이런 것들은 말 안 들어. 완전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외치는 세대다. 근데 그게 똑같이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고 걔네를 케어해야 돼요. 주인공. 네. 어떻게 해요. 이 게임을 하면서 이 생각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트리오스가 계속 반항하고 망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갖고 우리가 집 나간 새끼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크레토스는 그걸 안 했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사를 보여주는 제작사의 마인드는 무엇이었고 그걸 플레이하는 우리 중년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한때는 우리도 젊은 세대였고 저항하는 세대였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구습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오딘에 저항하는 아트리오스의 이야기는 우리는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말이 안 되고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대인데 크레토스는 그걸 해낸 거예요. 너 나랑 다른 길로 간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낮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 방송도 사실은 청취자층이라는 게 연령대별로 굉장히 좁은 편이죠. 같이 늙어왔죠. 같이 늙어온 우리 청취자분들인데 이런 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우린 늙었다. 그리고 세계에는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다. 아트리오스라는 또 다른 세대가 각자 알아서 길을 갈 거고 그들의 길이 우리가 감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어디든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임이었어요. 2013년에 우리 덕질인이 게임문학 시간에 서막을 알리는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그 알실 얘기예요. 첫 공개 방송이었죠. 그때 제가 원고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미래의 꼰대들을 위한 방송이다. 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확신이었다는 건 지금 처음 확인했어요. 콘솔게임은 우리와 함께 늙어간다. 아니 게임이란 플랫폼 전체가 우리 없으면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몽어스로 게임을 시작한 아이들과 원숭이소의 비밀를 시작한 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기계예요. 게임만 할 수 있는 컴퓨터라니 이렇게 낭비가 심한 기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비싸고 비싸고 물론 뭐 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 고령화와 자본집중의 고도화의 결말 어딘가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OECD 국가의 어른들이 그러게요. 우리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참 슬프게 소니의 사훈과도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인구가 많다 보니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우리 세대가 콘솔의 문을 닫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소니 같은 회사야말로 사내에서 새로운 아트리오스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소니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그런 거 안 돼 실패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이버시 트리부드도 조엘 밀러도 크레이토스도 결국 너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반드시 내가 가장 나 같다고 느꼈던 주인공은 누가 있지? 다 아는 얘기를 그거 말고 그게 뭘 나 같애 프로필부터 바꾸고 물어보든가 16년 둠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Fight like hell 그게 어떻게 우리 같아요 우리 늙었는데 둠의 문제가 그거예요 너무 관념의 세계로 빠져버렸거든요 계속 죽이기만 하면서 XSFM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선생은 글 읽기만 하느라 평생 몸을 쓴 적이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열 끈의 고기를 먹는 팔척의 거한입니다 확인하시려면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파트 2에 와주시면 됩니다 저 농축산인 타투이스트 도이 헬마우스 나성인 북극여우소장 전혜원 기자와 함께 그 알실의 10년을 빛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토파크에서 3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잠시 켜서 이번주의 뉴스 아카이브를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3월을 마무리 듣는 뉴스 아카이브 네 2016년 7년 전 이번주 3월 29일 일본에서 평화안전법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평화안전법제라고 있었습니다 안전보장 관련 법안 10개를 개정하고 법을 1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한계는 전쟁 중인 타국의 군대를 후방지원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보다 1년 전인 2015년 7월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요 네티즌님이 한번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헌법 구조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시도 전에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해석이 중요한가 기존의 해석을 뒤집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존의 해석은 우리는 전쟁 안에 우리는 총 안 들어 였는데 자민당이 아주 오래전부터 행하고 있는 사실 자민당의 역사와 같이 오고 있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보투쟁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애정클럽 시간에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뒷주머니에 진심을 감추고 있다 대단히 끈질긴 게 뒷주머니에 진심을 80년간 감추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자민당이 조금씩 조금씩 걸어오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의 자막이 뭐였죠? 80년도 넘은 일을 기억하냐고? 네 자민당은 합니다 그렇죠 평화헌법에 조금씩 균열을 가게 하는 작업이죠 내용이 다양한데 그 당시 일본에서도 학자들이 갸웃할 정도로 이 개정안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왜냐? 해석을 흐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사무사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집단적 자위권이나 존립위기사태라는 표현 어렵잖아요 번역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번역을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죠 기존에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대해서 개별적 자위권으로 반격한다고 적혀있었어요 이건 이해하기 쉬워요 일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한다 했어요 이거를 밀접한 관계의 타국에 대한 공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아사무사 그렇죠 듣는 사람 이렇게 옛날 워너브러더스 만화처럼 듣는 사람 머리 위에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뿅뿅뿅뿅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아무거나 존립위기사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되었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중요 영향사태와 존립위기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이 숨어있죠 해석은 아무렇게나 한다 네 그러니까 단어의 경계를 풀어놓은 거예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란 단어를 존립위기사태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단어의 경계를 풀어놓고 나중에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한반도에 적용되는 법안이죠 네 왜냐하면 직접적인 무력공격이란 말은 해석이 너무도 쉽습니다 직접적인 무력으로 도쿄나 오키나와가 총을 맞아요 폭탄을 맞아요 그래야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요 영향사태래 그러면 내가 한 대 맞는 것도 중요 영향사태고 존립위기사태지만 내가 빅맥을 먹고 싶었는데 두 달 동안 못 먹은 것도 존립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의 레인지 아니 남성 여러분 야린다고 안 싸웠어요? 존립위기 그럼요 날 보다니 네 부끄럽게 쓰리 지난 대선토론회에서 심성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반도의 자위대회가 개입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발언은 한미일 동맹뿐 아니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헌법 구조 평화헌법을 소화하려는 일본 국민의 오랜 노력은 존중받을만 합니다 자민당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집권하고 있어도 헌법 구조를 건드리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네티즌님이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아베의 라이프 워크 기시다로 이어져서 이제는 기시다 총리가 노골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시다는 정말 물에 물에 쓸려가듯 쓸려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기시다가 뭘 원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이건 뭐 시사시가 설명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당 내의 다수파 아베파와 아소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지를 못 얻고 본인이 연임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기시다파는 쪽수가 적거든요 그러면 아베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계속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평화헌법 무력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이 오니까 일본 총리가 시대가 헌법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베가 평생 노력한 것에 지금 리워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자민당이 여기까지 1미리씩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기함 만들 때 쓰는 망치로 땅을 판 거죠 그렇죠 아니면 땅굴을 판 거죠 개미 한 마리 스테이플러 심 같은 걸로 네 이렇게 1미리씩 1미리씩 오고 있는데 갑자기 끼얹어진 찬물이 강제징용 재판이었습니다 네 한국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전쟁 범죄를 일본 국민에게 다시 상기시켜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럼 그걸 빨리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자 빨리 하고 넘어가네요 차라리 빨리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그리고 나서 헌법 개정을 다시 한번 착수해보자 아베는 여기서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이 난관이잖아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 첫 번째로 생각하면 뭔가 유아책? 진도층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발언? 일 것 같은데 아베는 일본 내 우익세력을 자극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시했습니다 아베가 아니고 이제 일본이요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헌법을 부정하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타격이 있든 없든 적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위대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그렇고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라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민당이 이 다음에 발볼 발걸음은 헌법 구조에 자민당을 명시하는 겁니다 자위대를 아 자위대를 명시하는 겁니다 자민당을 그 자민당은 한국에 있고요 자위대의 이름이 바뀌죠 네 일본군으로요 그렇습니다 80년간 쓸 수 없었던 그 이름이 돌아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가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외교부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본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슈를 잠재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 말로 좀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적기지 공격능력은 당연히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북한의 일본이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외교부의 설명이고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의미고 사실 90년대만 됐더라도 되게 크게 문제가 되었을 이야기인데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게 갸웃갸웃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그게 적대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한국의 대통령 혹은 한국의 정치권은 응당 우리를 거쳐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법에 알맞는 표현은 북한은 우리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까지 쉽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다른 국가에 허가를 얻을 사안이 아니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해한다고 답변한 겁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해석해드렸습니다 이게 북한 영토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발언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안전법제는 7년 전에 실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라는 말의 함의가 윤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되게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존립위기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해석의 장난이라고 해석의 장난을 친 사람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이해해주면 승리하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해해주죠 그럼 그때부터 해석의 영향력이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네 그때 이게 나올 때의 방위상 나카타니겐이 있습니다 나카타니겐이 했던 말 때문에 그때 식겁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늘고 일어났던 게 있었습니다 이 존립위기 사태에 대해서 중의원 심의할 때 대국 국회의 질의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중의원 심의할 때 군사적 위협에 제한되지 않는다 반드시 사망자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영향 또한 존립위기 사태의 판단 조건이 된다 그러면 원전연료가 부족하다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그럼 국가존립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기질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시다 외무상도 당시 외무상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베 같은 자식이 있어요 엄마 나 나가 놀아도 돼 그랬을 때 엄마가 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나갔다 들어와서 마약상이 된 거죠 그렇죠 본인은 살이 40kg 쪘든지 40kg 빠졌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또 이해한다고 한 거죠 동사태의 판단 조건이라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나가 놀아도 돼? 물었을 때 또 이해한다고 하면 적기질 타격할걸요 그렇죠 북한을 공격할걸요 그 전조작업이 이렇게 단어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사실 7년 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0년간 일본 보수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 손희상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프랑스 최초 공화정 비웃었던 게 우스운 게 아니 이거 이러다가 천황지 되살리자는 얘기 안 나옵니까 공화정 피해자자는 얘기 안 나옵니까 지금 일본의 개헌에 정말 이상적인 파트너가 한국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에게 가장 희소식은 이 사람의 임기가 4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주 뉴스아칼부였습니다 앨런 웨이크 신작이 나옵니다 올해 네 그렇죠 네 한번 다루고요 말겠습니다 굵직한 신작이 너무 많아서 까라 그래 죽을 것 같아요 게임하다 여러분 쓰러져 본 적 없죠 얼마 전에 픽 쓰러졌거든 진짜 와 이제 사실 아드님 시키고 옆에서 보는 쪽으로 그게 안 돼요 그게 어쨌든 패드를 잡고 다르죠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렇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티 납니다 그냥 게임 안 하고 그냥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는 와 저희도 플스5로 가드 오브 워 이렇게 층네집 가서 했는데 이 버튼에 저항감 걸리는 거 깜짝 놀랐어요 짝짝 걸리는 거 네 그게 호라이즌 퍼비드웨스트 이런 걸 하면 활의 장력에 따라 저항감 걸리고 조이스틱 떨리죠 네 좋은 기계였고 공개 방송에서 두 분 받으신다고 질문 열심히 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일곱 분의 게스트에게 질문 열심히 해주시면 받아가시게 됩니다 나도 갖고 싶다 저항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아 진짜 활인 줄 알았어요 문학인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가을에 우리 저 가을 문학 얘기하기 전까지 쉬게 두겠고요 아 그래요? 여름에 안 와요? 요파시에서 써먹도록 하겠고요 아 맞다 요파시 맨날 오는구나 네 바쁘되면 아까 바쁜 얘기 한참 하고 가요 그렇지 아 그것도 어렵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 결국 선거 뒤에 하니까 물론 선거 얘기도 재밌었지만 이 거대한 서사가 저는 그냥 그렇게 요약돼요 이 혁명가도 출마했구나 극소수의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시고요 498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애증의 정치 클럽하고 아 원딜이군요 원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공개 방송 티켓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라고 네 영상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들은 499에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인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의 에디터였습니다 이번주에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4월 되세요 인업 아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 인업 후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XSFM입니다 I D W K 이시 texts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